안녕하세요. 윤호입니다. 이번에 그릴 그림은 애니메이션 하이큐를 그려봤습니다. 댓글란에 하이큐를 그려달라는 부탁이 많아서 이번에 그리게 되었는데요. 이 하이큐라는 애니메이션은 카라스노 고등학교에 나오는 고등학생들이 배구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애니메이션인데요. 이 카라스노 고등학교의 대표적인 9명 캐릭터들이 여름방학 때 바닷가로 놀러가는 장면을 그려봤습니다. 그렇다면 재미있게 관람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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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